여러분들 이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제가 채팅을 봤는데 이거 진짜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파 있죠 먹는 파 파가 집을 나서다가 졸면 파간이 존다 이제 신규 차량이 나왔거든요 남부산드레스의 피자보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14만6천 달러부터 19만5천 달러까지 할인 받으시려면 피자 디스에서 따끈따끈한 보너스를 획득하십시오 그리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좋지 않고 이게 뭐 지금 파지오로 보이고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의 이제 배달원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저희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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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없는 상태로 피자 배달 한번 해볼게요 근처에 피자 가게 있거든요 자 바로 여기 이것이 바로 새롭게 추가된 피자 가게의 왼쪽 위에 뭔가 뜨는군요 피자 배달 시작 2키 스타트 피자가 식기 전에 배달 5번을 모두 완료하면 세가씨 피자보이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뭐야 어 이거구나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온기라고 해서 피자가 따뜻함의 정도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10 그리고 배달을 지금 5군데 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1,2,3,4,5 이런식으로 지금 경로를 제가 정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내라고요 어 근데 10분 안에 5군데는 조금 타이트한데 그래도 뭐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40마일 나오거든요 40마일? 40마일이면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자 띵동 당탕탕 문 열어 오 이렇게 피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배달 완료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갈게요 고객의 피자를 좀 더 따뜻하게 이것이 바로 세팅 피자 아우 짝짝 자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갑시다 이렇게 워전진포 바로 여기 내리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지금 총 수익이 4,700달러 오 이정도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이정도면은 거의 뭐 손이 맞다 발사 오 잠깐만 이게 아니게 자 띵동 사랑과 정성을 닮아 세팅 피자 맛있게 드세요 남은 피자 2개 두루카야 날 방해하지마 나쁜 삶 같은 일 자 피자 맛있게 드세요 문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쫓아야 했습니다 아 맞다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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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면 또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자 쿠폰 10개 모으시면은 피자 한판 공짜 마지막 한 명 갈 수 있다 마지막 집은 이거 거의 냉동 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바로 여기 땡동 피자 5판 배달 완료 21,000달러? 아우 우와 돈 진짜 많이 주는데? 21,000달러 이게 아마 2배겠죠? 마지막 집은 쿠폰 2개 방향제 서비스 방향제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피자 오토바이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천의 나무산드리스 이쪽에 보시면은 1인승의 페가시 피자보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클릭 자 여러분들 제 바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가시 피자보이 보시면은 차체가 상당히 작고 아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뭔가 그 꽃게 같은 그런 얼굴이네요 그리고 뒤쪽에 피자배드라는 곳 자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세트 보시면은 상당히 잘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아 첫 스타트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동수단 재원이 한 칸에서 두 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속력은 처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마일 돌파 38마일 돌파 40마일 돌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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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린거 아니야? 잠깐만요 출발 스타트 20마일 돌파 20마일 20마일 돌파 25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아니 왜 이리 느려 이거 자 40마일 돌파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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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속도가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40마일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오토바이가 사람이랑 달렸을 때 누가 더 빠를까요? 자 공백님 그냥 앞쪽으로 쭉 달리시면 되고 출발 스타트 사람이랑 오토바이랑 누가 더 빠를까? 사람이랑 오토바이 이렇게 느릴 수가 있나 근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시 피해자 부위의 능력은 어디까지 상승될 것인가?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경적같은 경우는 경찰 경적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번호판 풀업 그 다음에 도색 조직 그리고 2차 색상은 조직 그 다음에 조직상징 팅 달아드리고요 드레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창문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온김에 여기서 묘기 한번 보여드려야겠구만 준비하시고 피자 섞기 아 한번만 더 하이 진짜 자 세팅의 피자를 여러분들 타면은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파워 써지 정크 에너지 인덕터 웨스턴 리버 페가시 피자보이 마이바츠 만체트 스카우트 나가사키 쇼타로 나가사키 스트릿 블레이저 가자 출발 하트 그냥 W만 누르세요 보시면은 다른 바이크들 전부 다 앞으로 뛰어나가고요 지금 배달 오토바이 민트색 4명에서 나란히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션 컴프리트 땡땡땡 1등 파워 써지 아잇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이 바이크를 타고서 묘기를 부려볼게요 엑스 누른 상태에서 좌크로크를 빠르게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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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탁 탁 아잇 자 이거 뭐 거의 국제 배달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바이크 잘 타주세요 한 사람씩 천천히 떨어지면 안되요 비행기에 데미지를 줬으면 안됩니다 천천히 올라가는거 천천히 그리고 출발할 때 악셀 잘 밟으세요 앞으로 전진입니다 두대더 쌈장님 들어올 자리 문 닫고 자 출발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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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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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텨요 여러분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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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텨 안돼 이거 고객님들에게 따뜻한 피자를 배달하지 못했어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가씨 피자볼 같은 경우는요 예능용으로 정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혹시 해초солют이 동 hidden 되어 있으실까요? Stitch downloads riv radio business 人 확인 quotid ừ aben ut SUPER いて huh 條